임상으로 주문을 해냈어요. 너무 좋아요. 최고, 최고, 최고. 혹시 모자란다, 특별히 시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메뉴판 귀여워. 어떻게 적어있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헷갈리지, 이건. 나 그 버터 발라서 구이 하는 거 먹고 싶어서. 그릴. 물어보자. 아니, 이런 거면... You guys have lobster? 그릴, lobster. We have pasta. Laps, stuff? Yes. The lobster. Laps, stuff. Laps, stuff. Laps. Laps, stuff. We are superstar. He is pop star. Grazie. 다리살 같은 것들을 발라서 여기다가 넣어놓은 건가 봐. 너무 맛있어요. 햄버거. OK. Thank you. OK. 어, 네 거다, 네 거. Thank you. 서버가 알고 있나 봐. 와, 이게 돈까스야? 규모가 엄청나 봐. 뭐였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입에 넣고 봐. 조개찜 아니야? 감바스인데, 조개로 만든 감바스인가? 근데 여기 플레이팅이 예술이다. 그러니까. 어머, 뭐야? 튀김 느낌 나면서 구이 느낌. 와, 요리 대박이다. 맛있어? 내가 우리 이탈에서 먹는 것 중에 우중이가 다량 고급지인데? 제일 맛있어? 응.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맛있어. 레몬 무조건 볼려. 유럽이 이게 진짜 맛있대. 음. 달다 먹는 것 같아. 달다 먹는 것 같아. 오, 그치? 맞아. 안 비리거나 해서. 우와, 리조또 진짜 맛있는데? 여기는 밥도 알단테네. 엄청 싱싱하고 엄청 맛있다. 일단 살루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살루떼 아저씨. 아, 살루떼. 살루떼 한번 해, 해, 해 주세요. OK. 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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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루. 살루, 살루. 살루, 살루, 뗼. 살루, 뗼. 살루, 뗼. 살루, 뗼. 살루, 뗼. 살루, 뗼 아저씨가 돼버렸다.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빼달라, 이거. 우와, 이거. 이게 뭔데? 오징어, 문어 없는데? 왜 가져가? 다 먹어가지고 빨리 먹게 되네요 배고파서 명호야, 구이 남은 거 있어? 구이 다, 지금 야채야 그냥 나오자마자 다 먹네 나오자마자 다 살았어 음식이 시킨 것만큼 더 남아도 부족하겠는데? 본격적으로 시켜볼까? 나는 돈가스도 하나 시켜줄게 파스타 3개 시킬게 그러면? 튀김 제가 하나 시켰어요 문어구이 그리고 두 간바스? 우리에게 추천해주세요 진짜 먹는 거에 진심이다 후회할 거 같아, 언젠가 저희 잘 먹죠 너무 좋아 저희는 진짜 다 잘 먹어요 너네는 그게 좋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과감하게 뿌려주세요 그라제, 그라제, 그라제 해산물 튀김인가 봐 이건 내 거스 그래, 그건 네 거스 준영 왔다 와우 어메이징 왜 또 줘요? 아 인하누 식혀요 인하누이구나 오케이 시원하게 식혔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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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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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풍미가 딱 느껴지는 파스타다. 앞에 파스타 하나 더? 볼. 땅 가. 파스타 너무 좋다. 이거 치우까? 어 치우자. 들어줘. 피니쉬. 간바스? 파스타? 예. 파스타도 도겸이 건데.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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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시킬 수 있어? 스파게티 시킬 수 있어? 이거 다 먹었지? 스파게티 제가 시켰나 잘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 우리 건데. 아 여기 거야? 형 진짜 배 안 물러 지금? 이제 한 60, 70 넘어오는 것 같아. 행복하면 됐어. 아 지금 이제 거의 배불러. 숨 안 쉬고 먹은 것 같아. 예전에는 제 Bock이 다 먹었지? 네. 아 진짜?